분암호를 가로질러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 3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로써 태안 기업도시에서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까지 50분 걸리던 길을 3분 만에 갈 수 있게 돼서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대규모 단지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 서북부 한가운데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자리한 분암호. 이 위를 가로지르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가 착공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태안읍 송암리에서 서산 부성면 갈마리까지 610m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이로써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사이 거리는 26km에서 800m, 이동시간은 50분에서 3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경지로 돼 있었는데 태안은 태안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서산은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가 되면서 이를 연기할 도로가 필요로 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과 타이어 주행시험장,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고 맞은편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에는 오는 2025년까지 농업 첨단 바이오 단지와 귀농귀촌타운, 의료시설과 실버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두 지역 간 대규모 단지를 잇는 도로 덕에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물론 단지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태안 기업도시의 내방격 유입이라든지 투자자 유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암호를 가로지르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는 접근도로 공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